네 뮤지컬 배우 김아영입니다 보이시죠? 뮤지컬 이선동 클린센터 이선동 클린센터가 가슴 아픈 고독사를 다룬 뮤지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미있는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한다고 합니다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을 수 있도록 독고노인센터에 저희가 의미있는 기부를 할텐데요 저희 원모 팀도 함께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소중한 마음 담아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캠페인이 널리널리 건강하게 릴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자로 지목할 분은 미남배우 조풍래 배우입니다 조풍래씨 받아주시고요 원모 팀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만 더 할까요? 다시 한번만 내게로 원모 무슨 마음이야 자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럼요? convoy